무난한 길로 그러나 그 길이 험로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이름 사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5만 명이 빚을 탕감해주고 정부가 30조 원 규모 기금을 통해 재물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25만 명이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기로 했다. 결국 30조 원이나 세금을 가지고 거두고 가지고 또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다음 세대 함께 국채 발행해서 조성하든지 간에 9월 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끝나면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대출을 연장해준다. 팬데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들어준다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빚은 버티면 해결됐나 모를 해져를 더해 확산이 우려된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왜 이 내용을 다루는가 하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주 뭡니까? 예고해주는 사례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누구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여러분 가장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것이 25만 명 빚을 탕감해 주는 조치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옳고 그런 문제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25만 명이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 사례가 여기에 건너지 않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란 또 윤석열이란 사람은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무난한 길로 가장 무난한 길로 모두가 좋아할 법한 그런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이것은 또 무에서 이른들 크게 시사점을 주고 있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이란 사람이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예고편인 겁니다. 이게 예고편에 해당하는 겁니다. 무난하게 해결할 겁니다. 무난하게. 그러나 그 무난한 선택이 제임을 보장해 줄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편법이니까. 시의님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빚을 갚느라고 수입이 아예 없거나 소상공인보다 힘든 사람도 퇴반인데 어떻게 이런 선심성 발언을 하는지 이대로 나간다면 재앙의 시대보다 나을 것이 없을 듯합니다. 저는 지지철의 사안입니다. 여기 도와줘야 되고 저기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라 정책이라는 게 축구공처럼 되는 겁니다. 뻥 뻥 뻥 뻥 그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취임 이후에 60일 취임 이후에 100일 취임 전에 60일을 지켜보면서 그냥 아 저 양반은 동네 아저씨처럼 하겠구나. 동네 아저씨처럼 하는 건 무난하게 가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걸로. 지금 이 한 시민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그럼 자영업자보다 훨씬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도 도와줘야죠 당연히 형평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운이 좋으면 위기를 맞지 않고 그냥 뭡니까 적당한 선에서 맞히겠지만 본인이야 대통령 놀이 잘한 거고 과제를 이월시키겠죠. 본인이 운이 좀 나쁘면 재임하고 있는 5년 동안 터질 거고 뻥 터지겠죠. 그게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님이 국민이 퍼주기를 바란다 판단했다면 큰 오산이다. 그러나 절대 과감한 조치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에게 맡기면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을 제대로 해 줄 것이다. 그거는 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생긴 대로 논다는 거죠. 역대 정권 모두 썩은 정치를 반복했고 이 정권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 빚을 내서 투자에 실패한 사람 빚을 탕감해 준다고 습관적으로 술을 취해서 사고치는 인간들 생경이라는 단어로 포장해 살며 성실히 빚 갚은 자는 바보가 되냐. 이게 나라냐고 이게 정책이냐고 망할 짓 하면 망하게 해라. 41명이 찬성이고 2명이 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칙과 원리를 갖고 때로는 뭡니까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다 누구에든지 사랑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갈짓자 정책을 마구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눈에 훤히 보여요. 그래서 공부학사님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봅시다. 네 기다릴 필요가 있죠. 그러나 저는 진작 진작 그냥 판단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한 바가 있고 다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왁왁 거리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그냥 속내를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난한 길로 갈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운이 좋으면 그냥 임기 잘 마칠 거고 운이 좋지 않으면 엄청난 흠로가 되겠죠. 사람이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원칙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을 설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무선수로 차라리 기후제를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후제 지내면 또 혹시 모르지 않으면 비 오듯이 좀 올라갈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로 알던지 엊그제는 또 이게 무슨 어디 보령의 패드축제에 가셨더구먼요. 패드축제에 가서 이렇게 정신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딱 악수하려고 하니까. 패드책도 유심히 가야죠. 보령해야 하니까도. 충남지사가 본인이 권한 김태흠 씨가 됐기 때문에. 보령머드축제 입장료 가격. 윤석열 대통령 말말말. 윤석열 보령머드축제 참석으로 막힌 도로. 윤석열 대통령 보령머드축제 박람회 축사. 윤석열 대통령 보령머드축제 해양산업화로 균형발전 토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짓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직 대통령을 폄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보니까 이분이 뭘 이렇게 이해의 당사자를 조정해가지고 옳은 길을 끌고 갈 그런 의지는 없다. 그런 의지는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에 좋은 것대로 그렇게 이제 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부정 문제도 밝힐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뭘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겁니까? 뭘 가지고 지지자들한테 지지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방송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갖고 국민 지지자들한테 저 지지율 좀 높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거든요. 사필귀정이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뭡니까? 내 함께 피웠던진 사람들한테 계속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물론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보다 100배 낫죠. 그 사람이 됐으면 지금은 숨을 못 쉴 때니까 아마 저는 유튜브 접었을 겁니다. 그래도 유튜브 할 수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00배 낳은 거죠. 또 유튜브 접었으면 또 다른 길을 찾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갑니다. 그게 참 이름으로는 이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일과의 있음은 성능에 대해서는 아마뛰습니다. 서비스 서비스